이번 시간은 동영 모의고사 2회차를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1회차에서 점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가 정리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1번에 보면 토지에 관련된 용어별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의 항목 수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본 거죠 기억에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에 지목을 대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에서 기억은 틀린 거죠 주거하고 상업용지에 대한 것은 대로 하지만 공장용지는 지목상의 보호가 장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라고 해서 틀린 거죠 등록단이죠 그 다음에 소지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얘기하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법지란 활용실익이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어 있으나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다라고 돼 있을 때 틀린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법지하고 빈지의 표현이 서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농지 등 정상적으로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유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휴안지라고 하면 틀리죠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딱 이거 하나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내가 착한 게 없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2번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1번에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토지 및 정착물 맞는 편이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서 공시의 효력을 가지지만 동산은 점위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 준부동산은 물건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는 거 맞는 편이죠 특수한 동산이니까 임목에 관한 법령에서 소유권 보존 등이 된 임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준에서 우리가 취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틀린 게 3번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조부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 부동산인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라면 틀리죠 이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답이 3번이 되겠고요 3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의 특성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기억에 부중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위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는 건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런데 개별성으로 인해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틀리죠 외부효과는 부동성 또는 인접성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선택하시면 됐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을 때요 가격 탄력성은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니까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수요 곡선 기울기에 절대값이 클수록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가 수립이 되니까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이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 수입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가 우리가 비리한다고 그랬어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임대료 내리면 수입이 줄어든다 그리고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는 편이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더라 일반적으로 용도 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겠죠 5번에 보면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일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죠 4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보시면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가구 소득이 5%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다세주택의 수요가 6%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요 소득 탄력성은 0.8이래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0.8을 줬을 때 가구 소득이 몇 프로가 증가했다냐면 5%가 상승했대요 그죠? 그러면 얘가 4%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몇 프로가 증가했다고 되냐면 6%가 그러면 어디선가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2%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다세대주택하고 아파트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대체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다세대주택이고 얘가 아파트라는 얘기죠 얘가 10%가 상승해서 얘가 2%가 늘었으니까 이때 교차 탄력성은 0.2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로는 4%가 늘어났지만 얘가 전체적으로 6%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다세대주택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다세대주택 수혜가 또 2%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교차 탄력성은 0.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계산 문제가 틀렸다고 낙담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이론에 대한 것이 틀리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늘상 말씀드렸지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변하지 않아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구성이 돼 있을 때 1번에 보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양은 변할 수 있어요 2번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해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가격의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답이 3번이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더 증가한다고 돼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걸 유념하셔야 돼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해요 그러나 양은 더 적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비탄력적일 때 커지죠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는 적단 얘기죠 이런 거 착각하지 않도록 또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6번에 답이 3번이 되겠고요 7번에 보시게 되면 균형상태인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우측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한 걸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물어봤죠 1번에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수요가 증가하겠죠 아파트의 대체제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수요는 증가하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수요가 늘어난 거니까 증가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몇 달 후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락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리고 아파트의 보완제 가격이 크게 하락해도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 3번도 우리가 맞는 편이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가격 하락에 예상이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경기 변동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회복시장에서는 거래가 계속 활기의 찬 조짐을 그런 것을 계속 보이게 되고요 공실률은 줄어들고 건축허가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고 시장 주도자는 매도자가 되겠죠 초기에는 매수자이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후퇴 시장에서는 거래가 쇠퇴조짐을 보이고요 공실률은 증가하고 건축허가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과거의 거래 사례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상한선이 되겠죠 우리가 회복과 후퇴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가 후퇴를 했거나 아니면 회복을 하는 시점에서는 바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과정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8번에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죠 상향시장에서는 거래가 활기를 띄고 공실률은 거의 없고 건축허가 건수는 급증하며 시장 주도자가 매수자라는 것이 틀린 거죠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인구가 60만 명인 D도시 인근에 ABC 3개 쇼핑센터가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단 거리 마찰 개수는 A는 1이고 B하고 C는 2가 된다고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D도시 인구의 40%가 쇼핑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60만의 40%면 24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24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긴 우리가 구성이 됐을 때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쇼핑센터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매장 면적이 4천이에요 거리가 몇 키로? 10키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마찰 개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그냥 400이 나오겠죠 그런데 B점퍼의 경우는 매장 면적이 많이죠 그런데 얘네는 마찰 개수가 2가 되죠 그러니까 25가 되니까 얘도 4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가게 되면 얘는 매장 면적이 2만이죠 거리가 10키로인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러면 얘는 2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중에 A를 구하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면 B를 C를 구하면 C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런데 A하고 B의 효용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A만 하나 계산하면 B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 절반이 C가 되겠죠 그러면 A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요 전체를 다 합하면 1000이잖아요 그죠? 1000분의 400이니까 얘가 40%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4만에 40%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9만6천 명 나와요 그러면 A가 9만6천이라는 얘기는 B도 당연히 9만6천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절반이니까 얘는 절반이니까 4만8천 그러니까 하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값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번에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1번 안에 풀 수 있는 것들은요 문제 안에서 힌트가 다 주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주택의 여과과정과 주거불리에 관한 설명 그러면 상향여과 하향여과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불리의 개념 다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외부효과의 관계도 정리가 다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건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거불리라는 것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과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여과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경계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을 때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이 할인돼서 거래되면 얘네가 이렇게 저소득층이 인쇄해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주거불리 현상은 주거불리는 주택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주거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을 때요 근래 출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지 않고요 부동산 시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줘요 문제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타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주식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상품의 고가성으로 인해서 불안전 경쟁이 되기 쉽다는 얘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래 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죠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더라 이런 식으로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균형 가격보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즘의 패턴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주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를 효율적 시장 인원도 줄 수 있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목이 부동산 시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역시 또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이론이 들었는데 1회 때는 지대이론하고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묶어주는 것도 또 요즘의 패턴이에요 거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한계지 안쪽에서는 차익지대만 존재하고요 한계지 및 한계지 밖에서는 차익지대는 절대지대만 존재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건요 한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계지서부터 한계지 안이 됐던 바가지 됐던 간에 절대지대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다핵심이론은 도시내에서도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핵심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용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이 된다 즉 부채꼴 모양 즉 방사용으로 도심이 확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선용이론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5번에 갔더니 다핵심이론하고요 다핵심이론과 호이트의 선용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이론에서 그러면 걔가 틀리죠 우리가 동심원이론이 있으면요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등장한 게 선용이론이고 얘네 두 개를 결합한 게 다핵심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순인데 동심원이론이 두 개 한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12번에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번에 다음은 튀넨의 지대이론을 기초해서 설명한 것이다 우리가 튀넨의 이론을 얘기하면요 고립국이론 고립국이론에 기초해서 위치지대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같은 토지라도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송비가 절약된 곳은 집약적인 농업이 그렇지 않은 곳은 조방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튀넨의 이론의 요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이론은 위치지대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지주체의 지대 지불능력이 높을수록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대가 되겠고요 이게 거리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시장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5번에 토지와 자본 간의 대체관계가 성립할 때 도시지대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타당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때 불안전 경쟁이나 공공제라든가 외부성 문제 정부의 부정문제로 인해서 정부는 시장 개입에 타당성이 제공이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문제도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요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들어오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도 정부 개입에 타당성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다음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럼 틀리다는 얘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 이런 것도 있죠 노사 간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통해서 권고안을 내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용자 측은 사용자 측대로 불만이고 노동자는 노동자 측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정책에서는 간단한 유형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15번, 16번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15번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수단을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구별했을 때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거 이건 답은 2번이죠 토지 세제니까 각종 세금, 부담금 이런 것들은 다 간접 개입이고요 우리가 공들어간 애들 공공임대주택, 공영개발 방식, 공공투자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시행하지 않는 거를 물어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종토세, 종합토지세, 공안지세 이건 다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거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떠오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토세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이렇게 해당이 되죠 나머지는 현재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책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초과 수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점인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이 하락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기본 건축비를 현실화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을 할 때 조금은 더 질이 좋은 그런 자제 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양주택의 배분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주택청약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양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장의 분양가보다 싸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청약 제도를 연계해서 한 10년 이상의 청약을 가입하고 무주택 가구가 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우선 배분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의 답은 당연히 3번이죠 분양 프레미엄에 유발이 될 때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 안 되죠 전매 제한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도 출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물어봤는데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해본 건데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죠 그런데 대부 비율이 60%로 상승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150%가 되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지죠 1번 틀린 거고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세전 현금 흐름으로 매기간에 원리금 상한액을 감당하거나 그럼 틀리다는 얘기죠 세전이 아니라 순영업소도 재무불행률은 순영업소득이 그러면 틀리죠 재무불행률에서는 유효총소득이 그 다음에 총소득승수법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했다면 틀리죠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은 어림샘법이 있잖아요 어림샘법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답은 4번이죠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참고로 일본 애들은 대출을 많이 해줘요 저축도 많이 되다 보니까 소득기준에서 100%도 대출해 주고요 주택을 담보로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거의 100% 이상도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번은 답이 4번 이것도 우리 동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100% 해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재무 비율상 100%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우리가 분석을 위한 자본하는 개수를 위한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되죠 여기 보시면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그게 감층 개수예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까 이거 구할 때 쓰는 게 감층 개수예요 그래서 연금의 4가 개수의 역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1번이 된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6개의 자본하는 개수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될 금액을 구할 때 뭐를 쓰느냐 감층 개수 5년 후 주택 구입 자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얼마씩 적립해될 금액을 구할 때 뭐를 쓰느냐 감층 개수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게 나오든지 간에 이게 뭐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셔야 돼요 계산을 유도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꼭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뭐를 구하라고 돼 있냐면 대부 비율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 비율이라는 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봤을 때 매매 가격이 얼마냐면 1억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억이니까 그럼 융자금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결부해서 금융하고도 결부해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정리하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금융에 가게 되면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융자금액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금 수지 기준으로 융자금을 구할 때는 우리가 부채 감당률에다가요 저당 상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조건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라고 했냐면 600 그죠? 순영업소득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1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당 상수가 0.1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네 곱하면 0.12 나와요 그죠? 그러면 600을 0.12로 이걸 할인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얘가 5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융자 규모가 결정이 될 때 이게 5천이면 1억에 5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50%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를 생각하시는 이거는 이제 무슨 조건이냐면 단순히 금융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대부분 쪽으로 연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20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아무래도 계산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산을 가급적이면은 덜 출제를 하고도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게 실전하고 마찬가지로 8개에서 10문제 배열은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이론에 대한 것의 개수를 가지고 60점이 넘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계산 문제를 빼버리고 다 예를 들어서 35문제를 이론 넣어주게 되면 그 안에서 만약에 이론이기 때문에 한두 개 더 맞는 게 생기면은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배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해드려야 돼요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다만 이 안에서 계산 문제 중에 아이고 나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결부되어 있는 이론에 관련된 거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20번 문제에 대한 것을 다뤄두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